야 이거 징크스 그거다 헬퍼다 씨발 이걸 어떻게 반응해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아이번 상대로 갈께요 와 씨 죽을 뻔했다 아 근데 이러면은 아이번이라서 내 정글 시작 못하려나 잠깐만 이러면 나 이거 못잡을거 같은데 가능한가 어휴 다행이다 이거 라인 안밀게 이거 못잡았으면은 인생 망할뻔했다 잡아서 다행이지 살아라 제발 아 죽는다 2대 2교환 아 뭔가 좀 아쉽네 아 예 아 아 아 아 와 씨 이거 딜 왜이래요? 오 딜이 너무 센데? 나이스 이게 웬 떡이냐 굿 화이트 존재 너도 그리기만 지지 아 아 그 그 이야 나이스 이거 이제 그만할까? 어때? 딱 여기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 리안드리 제발 제발 리안드리 침묵 걸어놓긴 했는데 나이스 형 죽으면 안돼 알지? 우리가 캐리 해야된다 아 나 조냐가 없네 나 조냐인 줄 알고 얘 보면은 2번 몇 번 들렀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추하다 아이고 야 이거 근데 갈만한 것 같은데? 텔 타면은? 와우 아 드래곤 못 먹은 건 너무 아깝다 하지만 이득 확실히 락칸 렐 같은 일가 있으면은 리안드리 보다는 벨트가 호요리 훨씬 잘 나와 컷 바론을 갈까? 란 야 잠깐만 징크스 뭐야 방금? 야 징크스 방금 뭔가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? 기분 탓인가? 되게 고수다 야 이거 징크스 그거다 헬퍼다 이걸로 어떻게 반응해 아니 아니야 이거는 100% 에요 아니 덧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W 플래쉬를 0.1초만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? 알고 있었다 쳐도 약간 구마 유시 정도 되는 반응 속도지 않았어요? 천천히 이제 갈래? 아 이거 징크스 정화만 빼주면 내가 원컵 낼 수 있는데 하필이면 헬퍼라 가지고 빡세네 야 앗 아 왜 이루는 걸까요? 이거 와봐봐 와봐봐 와봐봐봐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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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니?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? 어 뭐야? 어? 야 아니 뭐하는 거야? 이거 야 이거 게임 끝났는데? 어우 다행이다 카시 집에도 왔네? 구인이 갑자기 저렇게 흘리... 뭐야? 진짜 개 미친... 갑자기 구인이 개씹 떡상해버리네?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이 참 어렵다 야 이거라도 잘라야 될 것 같은데? 와 잠깐만 딜이... 어우 씨브럴 야 이거 그 외에는 없는 동안 싸움해야 돼 진짜 왜 그래요 도대체 ludzie 근데 힐포인게 너무 친하긴 했어 너무 아깝다 이게 어느 부분을 보고 제가 확실했냐면은 약간 의심은 있었거든 징크스 시점으로 볼게요 0.01배속으로 이게 가능해? 근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징크스의 무빙을 봐요 징크스 봐봐 심지어 카시 공도 뺐네 아 정말 게임 어지럽다 어지러워 알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